엠진성의 윤탕 선수 콜박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선수 웨슬리의 태벽승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콜박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멋진 모습과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오늘 에너지 청청 lb선ú의 과일 공사 내뱁선단의 신성적인 양 팀 선수들 열심히 싸워줬습니다. 다시 한 번 수고해줄 양 팀 선수들에게 여러분의 힘찬 경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양 팀 선수들에게 여러분의 힘찬 경기 박수입니다.